아, 나 이제 시작한다.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남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진짜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바로 지금,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이제 그 시즌이 됐죠. 제 것 컨텐츠 중에 가장 많은 유입이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수우파 시즌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둘러보시고 재미있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8월 후반쯤에 방영될 수우파2에 여덟 팀이 공개가 되었고요. 관례처럼 케이팝 미션 영상이 먼저 선공개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기억상으로는 한 세 번째쯤 되면 하는 미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배틀하고, 그 다음에 리더 계급 이런 거 하고 아마 그 다음이지 않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뭐 여튼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 먼저 첫 번째 딥앤뎁 대 레이디바운스의 케이팝 미션 안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멤버십에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좀 카더라도 많고 제가 아는 정보들이 오피셜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딥앤뎁입니다. 딥앤뎁은 전반적으로 요즘 느낌의 안무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동작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억지스럽지 않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또 처음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특별한 동작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룰을 과 지켜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가운데서 목이 돌아가는 상황에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좌우에서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모양들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실게요. 지금 방금 여기 왔었어요. 룰을 지켜를 보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되게 특이하다고 자 느리게 한번 볼까요 지금 방금 룰을 할 때 보면 이 손에 맞춰서 이 사람들 고개가 돌아가면서 이쪽에서 되게 잔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룰을 지켜 그래서 난 이 부분을 보고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앞서 진행한 동작들이 방금 본 부분들이 크지 않은 동작들이다 보니까 이 구간이 끝날 때는 크게 돌려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룰을 지켜 이렇게 딱 크게 들어오는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유명한 곡일수록 안무를 틀어서 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뉴진스의 어텐션 같은 곡을 다른 안무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워낙 본 안무가 찰떡이어가지고 다른 안무를 붙여도 안 붙거든. 일단 본 안무에서 아란의 홈그라운드 여기서는 손을 위로 올리면서 확자를 가볍게 4비트로 타주거든요. 자 본 안무를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냥 나나나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깨서 진행을 했어. 보셨어요? 보시다시피 예예예 이걸 듣고 다르게 표현을 한 거거든. 저는 여기서 좀 헉 했었어요. 오 이거 진짜 신선한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이게 신경을 많이 안 쓰면 원곡 흐름대로 흘러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 근데 이걸 안 놓치고 잘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걸 보면은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표현을 할까 합니다. 꼬바님 대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특정 포인트를 살리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전을 주는 거거든요.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뭐시기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식 말이죠. 지금 잘 보시면 센터의 움직임과 사이드의 움직임의 힘의 강도가 좀 다릅니다. 보셨어요? 투 핫 투 핫 할 때 다시. 좌우 파트는 이렇게 투 앙 앙 앙 앙 이런 식으로 찝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만의 컨트롤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걸로 반전을 좀 좋다. 다음은요. 봄브레이킹이라는 형식의 춤이라 그래야 되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튼 봄브레이킹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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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는데 레이디바운스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은 것 같아요. 레이디바운스 창작구간이니까 이렇게 팔을 꺾어서 진행하는 형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런 거를 택했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 고난이도였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긴 없어요. 어느 정도 따라하기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는데 이거 되시는 분들은 이미 선천적으로 언어도 하시는 거니까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거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딥앤데브 안무 포인트나 좋았던 부분들은 딱 요정도 까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딥앤데브 안무는 어떻는가? 그런 것들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과 또 생각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제 분석에서도 이 부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근데 후반부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이디 바운스입니다. 레이디 바운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리듬감 그리고 좋은 동작 소화력을 무기로 들고 나왔는데 구멍 하나 없이 깔끔한 진행을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좋고 좋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 다 같이 멈춰 있고 움직여야 될 때 다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딱 눈에 보이니까 다시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있어 형태가 아주 좋아요. 이거 진짜 완벽합니다. 쭉 하고 일어나고 돌려주고 멈추고 뒤로 넘어가고 타이밍들이 완벽합니다. 간만에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퍼포먼스를 봤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너무 멋지고요. 자 다음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좀 좋아하기는 해요. 특정 질감 텍스처의 질감을 넣어서 표현을 해두었는데 쾅 하고 치고 뒤에 필링을 더 넣어서 진행하는 모습이거든요. 보셨어요 방금? 다시 다시 이게 멤버 개개인이 모자라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막 손을 뒤지게 막 이렇게 흔드는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이 필링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모두가 기가 막힙니다. 자 다음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신선함을 느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아주 신선했었는데 몸을 뒤로 제껴가지고 잠깐 블랭크를 만든 이후에 도착 때 바로 손을 감아가지고 박자를 채워버립니다. 방금 여기였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다시 볼까요? 지금 방금 여기 뒷부분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잘 보시면 몸을 뒤로 제꼈다가 오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리고 이후 이거 감았던 팔을 펴는데 앞쪽 여기 두 명이 이제 방향에 맞게 같이 움직여주는 형태를 보입니다. 볼게요. 절대적 룰을 지켜 그렇죠? 허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이런 팔 때문에 이게 같이 보이는 거다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들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거든요. 이게 아이디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씩 도미노로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셨어요? 뒤에가? 따라라라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결속은 나의 무기 이거 보고 오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신선한 부분이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34초거든요. 여기 쿵짝의 드럼 루프 패턴이 있어요. 쿵짝쿵쿵짝 뭐 이런 식이든지 어떤 드럼의 그런 루프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걷다가 숙이는 형태로 표현한 게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이게 되나 싶더라. 레이디바운스의 다양한 표현법들이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보셨어요? 방금 이렇게 숙이는 거? 근데 타이밍이 쿵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 이걸 듣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진짜 제가 이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찐으로 좋았던 부분인데 제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상당히 중시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리 두 번째는 헛슬 세 번째가 리듬감이거든요. 응 보면 아우 좋죠. 이 세 번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이러면서 흔들면서 리듬을 채워버리잖아요. 봐봐. 와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 리듬감이 좋은 거야. 이 팀의 근본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이 리듬이 너무 좋으니까 이 부분을 봐가지고 제가 다른 걸 못 봤는데 보시면 구성도 되게 좋아요. 가운데부터 번지는 구성으로 이렇게 돼있어. 구성도 좋고 리듬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자 다음은 레이디 바운스의 창작 구간이죠. 봄브레이킹이 되는 멤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게 이렇게 넣어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봄브레이킹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기는 해요. 아마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저는 안 됩니다. 여튼 그래요. 안 되는데 일반인 중에서도 이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와 근데 어깨가 확실히 돌아가긴 했다. 자 좀 넘어가서 뒷부분을 좀 볼게요. 이 구간에 나오는 동작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요즘 상당히 많이 쓰이는 동작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발이랑 손이랑 이렇게 집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크레이지레그 응용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알게 되면 말씀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즘 되게 많이 보이는 스텝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지금 방금 여기였어요. 발이 따란 따란 이렇게 놓는 거. 이게 되게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이게 이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A라는 거에 응용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알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급하게 뛰는 듯한 모션이 나오는 리듬은 벅점이라는 동작입니다. 이거 방금 이렇게 따란 따란 두 번 뛰었죠? 벅점이라는 동작인데 이게 또 잘못하면 갓 태어난 망아지 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동작인데 우리는 이 동작을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어디서? GD 태양의 굿보이에서 보시면 이 동작이거든요. 보시면 이 동작이거든요. 보이시죠? 따라란 따라란 우리는 알고 있었던 동작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 벅점이라는 동작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은 비보잉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스탠딩 댄스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그 Thread&Riddle이라는 스타일의 일부분과 그리고 Trace라는 개념이 섞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궁금하신 분은 선호공 풀라이브 1시간 30분 31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제가 설명을 했고요. 사이 공간으로 신체 부위를 넣고 돌리고 비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다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다리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리가 이렇게 들어왔어 이걸 보고 Trace&Riddle이라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팔을 이제 공간으로 하나 놓고 라인으로 하나 놓고 이 손은 이쪽으로 이 손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쵸? 이런 건 이제 Trace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쪽 뭐 한 라인을 타고 손이 이렇게 이동하는 혹은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각 팀의 색깔이나 일종의 승패 같은 게 좀 갈린다고 보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Deep&Dep이 만들었던 부분보다 더 리드미컬하게 진행한 1분 50초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지금 방금 여기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여기를 근데 Deep&Dep은 몸을 잡고 발만 발만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발만이 아니라 상체 상체 위주로 이런 식으로 Deep&Dep은 먼저 만들어 놨는데 레이드바운스는 보시면 이거를 좀 더 리드미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기가 더 잘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 개인적인 취향 이야기에요. Deep&Dep은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한 반면 보셨다시피 레이드바운스는 좀 더 리드미컬하게 진행한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분에 나오는 니드랍 역시도 아주 어렵지 않게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짬이 좀 있는 팀은 락킹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런게 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솔직히 Deep&Dep이 더 가볍게 한 건 맞아. 솔직히 말을 하면 아무래도 그쪽을 더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이신 것 같으니까. 근데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발차기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 생기는데 Deep&Dep은 점프 없이 그냥 발로 차거든요. 보시면 그쵸. 점프 없이 한 번은 차시거든요. 근데 자 레이드바운스는 어땠나 볼까요. 그쵸. 한 번 뛰었죠. 실질적으로 안 뛰고 하는게 더 고난이도가 맞기는 해요. 다리를 올려야 되는 힘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긴 한데 레이드바운스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도움닫기 후에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드바운스의 안무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궁금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다. 혹은 어느 팀에서 잘했다. 약간 이런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제 분석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이런 부분은 몰랐다. 이런 것들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 영상은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음.. 이 대결의 승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대결의 승자와 아쉬웠던 부분들 각 팀의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수우파 시작이니만큼 수우파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댄서들에게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수우파 시즌의 멤버십은 정말이지 개꿀이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 영상은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개인적인 아쉬웠던 부분들 분명히 양팀도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카더라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멤버십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개인적인 이야기는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